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수의 네덜라크님의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합수업 대전으로 보낼 거예요. 요금이 많이 나올까요? 대전으로 보낼 거예요. 요금이 많이 나올까요? 대전으로 보낼 거예요. 요금이 많이 나올까요? 물건이 작으니까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물건이 작으니까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박수를 이 저울에 올려넣으세요. 너희 사다로 뭐 또 있는 만점 나지 않때 솜답라업 러진진이 뭐 물건이 작으니까 너희 사다로 또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만점 나이 박수, 러업, 이, 니, 저울, 진진 올려넣으세요. 솜답라. 네, 혹시 이번 주 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이번 주 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자, 다 아이는 대답라 할지 사다라니 때 네, 자, 혹시, 브라하이 이번 주 사다라니 안 근황 도착할 수 있을까요? 다 아이는 대답라 할지 도착할 수 있고 말고요. 늦어도 금요일에는 도착할 거예요. 도착할 수 있고 말고요. 늦어도 금요일에는 도착할 거예요. 늦어도 도착할 거예요. 늦어도 도착할 거예요. 늦어도 도착할 거예요. 늦어도 도착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언젠을 숨었군. 아, 그렇군요. 언젠을 감사합니다. 억군. 따라하세요. 숨 안 영띠에. 안녕하세요. 대전으로 보낼 거예요. 요금이 많이 나올까요? 모건이 작으니까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박스를 이 저굴에 올려 넣으세요. 네, 혹시 이번 주 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도착할 수 있고 말고요. 늦어도 금요일에는 도착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만나요.